고려태조 목종은 18등급의 관직과 전직현직관리에게 개정전식과 실식 문종은 현직관리에게 만토질 지급하는 경전전식과 실식 고려의 노목기술은 2년 3작이 시행되고 고려 말원에서 농상지표가 소개돼 소개돼 문익점을 통해 목과 재배도 시작되지 남부일보 지방에는 모내기법이 보급되기도 했어 고려는 상업이 발달 경치서가 시전을 감독했어 상업이 활발해지면서 건원중보사만 통보해 동중보월고 등의 화폐가 만들어졌지만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어 예상 강하류의 벽란도를 통해 고려는 손과는 비단과 서적 등을 수입하고 등과 인삼 등을 수출했어 과안과 여진은은과 목비 등을 수입하고 농기구 등을 수출했어 예고는 순과 황증을 수입하고 서적과 인삼 등을 수입하고 서적과 인삼 등을 수출했어 세습한 것이 특징 향민은 백정이라 불린 문민이 대다수를 차지했지 향속 불공인들은 향인에 비해 심한 규제를 받지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비는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호우가 되었고 재산으로 간주됐지 고려는 의창을 통해 비밀 구제하고 성평창을 통해 물가를 조절했지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을 통해 백성 치료하고 재이보로 기금 마른 비밀 구제해 고려정기 불교 신앙을 위해 매양활동을 하던 향도는 고려 후기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변화했고 고려의 여성은 상속과 죄사호적인 남자와 동등했어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제가 또한 자유롭게 이루어졌어